대전 둔산경찰서는 중고나라를 통해 상품권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 48명으로부터 2,240만 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등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